해피니스, 따자하우, 워먼시, 레드 벨벳 네 중국 팬 여러분 저희 레드 벨벳이 네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국 팬들을 위해서 총 세 가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, 인위타이에서 레드 벨벳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루키를 구매하시면 저희의 싸인 C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, 여러분들께서 레드 벨벳의 루키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리액션 영상 또는 댄스 커버 영상을 인위앤타의 이벤트 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저희가 같이 감상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, 2월 18일 이니애타 이스타TV를 통해 레드 벨벳의 온라인 팬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드 벨벳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, 이 외에도 멤버별 생순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레드 벨벳의 미니 4집 루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드 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祝大家新年快乐 今年大吉 谢谢 연락처 안녕 전복 엘 Dani 끝 귀 계 남 accounts